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성기방송 강예스터 목사, 통역 딜레오 파스터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된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 시대에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가 나병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격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병이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설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는 나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하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순종하는 의미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님께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기도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우리들은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상대방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내 뜻을 일방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내 의견을 주님께 아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께 아래고 나서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주세요. 주님, 내 사업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주세요. 주님, 우리들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은협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if it is the will of Lord, it will obey, even if it is not answered 우리들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클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사이클에 하늘나라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환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어떤 기도들은 응답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장수를 해서 기도한다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본문에 나병 환자같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질병에 고쳐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가난을 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나의 질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질병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겟세멘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본문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원어적 의미는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보시고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 환자의 함부에 손을 대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가족도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생전 처음 이런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같이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더라 이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살이 싸고 가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낳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분노의 상처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락중독, 술중독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라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먼저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악한 병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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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